안녕하세요. 오늘은 UFO 청문회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내용 들어볼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다시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네, 투데이까지 투나잇. 투나잇, the UFO, UAP라고 요즘은 UAP라고 많이 하죠.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미확인 비행현상이다, 미확인 공중현상이다, 미확인 대기현상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UFO hearing, hearing은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UFO hearing, 그 다음에 뭐냐, On Capitol, On Capitol, Capitol Hill. Capitol Hill은 이제 의사당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회, 의사당에서 의회가 소집이 되니까 의사당, 의회, 의회에서 청문회, UFO 청문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투데이가 빠졌네. 이런 자잘한 부사들까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다 들리긴 하는데, 투나잇, 투데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난발하는 것 같아요. 에어포스 인텔리젠스 오피서, 데이비드 그룹, 에어포스 인텔리젠스 오피서, 데이비드 그룹. 정보장교까지 했나? 아, 정보장교까지 했구나. 포멀 에어포스 인텔리젠스 오피서, 전 공군 정보장교, 정보장교인 누굽니까? 데이비드 그룹. 일단은 데이비드 그룹을 쓰고요. 데이비드 그룹. 데이비드 그룹. 이런 철자는 이제 찾아보셔야 되고요. 데이비드 그룹이 가요. 어떻게 씁니까? 데이비드 그룹. Especially before House lawmakers appearing, appearing 밖에 안 들리죠. appearing 밖에 안 들리는데 appearing before house law makers, appearing before. Appear은 이제 출연하다 나타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출석했다 정도? before, 어디 앞에 출석했다. house는 하원이고요. lawmakers는 의원이죠. 하원의원 앞에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거예요.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이제 appearing, 앞에서 air force officer appearing, 이게 지금 B동사를 생략했기 때문에 appearing 나오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ing, ing 이런 식으로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연결해 나가는데 lawmakers 앞에서 뭐 했습니까? 이게 testifying 있어요. 증언에 따라 testifying, testifying what he, what he claims, what he claims, what he claims, how about the night and testifying about, testifying about what he claims. testifying what he claims, what he claims is까지는 그냥 묶어두고요. 그가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어? 어? decades, decades old, decades old, decades old가 decades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decades, 여기 광사가 앞에 있어요. decades, decades. decades라고 하면 안 됩니다. decades가 부패하다라는 뜻인데 decades가 10년이에요. 이렇게 수십 년 이어온, 수십 년 동안 이어왔다는 얘기죠. old는 뭐 나이를 뜻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활동기간, 어떤 프로그램의 가동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decades old government program, government program이에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정부 프로그램,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 일단 2 프로그래머를 소식하고 있어요 뭐뭐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정보 프로그램인데 recover 일단은 이제 발견하다는 것을 찾아낸다는 얘기죠 찾아내서 찾아내서 re-engineer re-engineer 라고 그랬나 re-engineer re-engineer는 재설계 계량한다는 얘기인데 무엇을 재설계하고 무엇을 계량하느냐 어 프레쉬드 크래쉬드 에일리언 스페이스 크래프트래요 에일리언 스페이스 크래프트라 그랬죠 에일리언 스페이스 크래프트 그러니까 외계인 비행선 추락한 크래쉬드 추락한 크래쉬는 이제 부서졌다는 얘기인데 추락해서 이제 부서졌다는 얘기에요 부서진 에일리언 외계인 비행선을 발견해서 찾아내서 개량한다 개량하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한간에 떠드는 소문이 미국의 그 군사 자선이 군자선이 굉장히 좀 첨단 기술이 많이 있거든요 한간에 떠드는 소문은 혹시 외계인 비행선의 기술을 기술력을 거기다 적용한 거 아니냐라는 그 친구가 한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클레이밍 또 여기서 ING로 계속 연결해 주세요 클레이밍 카치 remedies 자 Course 바다다다다' 맞아 카치 Of alien bodies래요. Slamming that the government is in position of alien bodies. 외계인 사체. body만 얘기하면 사체예요. 시체나 사체. 사체를 소유하고 있대요. 명사독파라는 책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게 소유라는 뜻이잖아요. 소유하다에요. 명사를 동사로 바꾸고 이거는 을이니까 뭐뭐 을 소유하다니까 뭐뭐 을 소유하다니까 이게 목적어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시그널이 Of가 목적어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외계인의 사체를 외계인의 사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부가 정부가 외계인 사체를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이올라직스라고 했죠. Of alien bodies. 바이올로직스 came with some of these recoveries. With some of these recoveries. 바이올로직스 came with some of these recoveries. Yeah. 바이올로직스 came with some of these recoveries. Yeah.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뷰가 좀 어려운데 직접 말하는 거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올라직스라고 했죠. 처음에 바이올라직스 바이올라직스 바이올라직스는 이제 생물 생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명체가 came 아아아아 아 뭐라 그랬지? came 다음에 came 다음에 some of these recoveries. recoveries. Yeah. recoveries. Yeah. 생명체가 생물체가 came 다음에 뭔가가 이제 들어가 있구요. some of came 다음에 some of 바로 목적어가 나올 수는 없어요. come이 이제 목적어를 쓸 수 없는 동사잖아요. 목적어가 바로 나오지 못하고 뭔가 전치사가 나와야 되는데 some of these recoveries. recoveries는 이제 recover 발견하다잖아요. 우리가 발견한 것들 발견한 것이 이제 우주선이 될 수도 있고 우주선 파편이 될 수도 있고 우주선 자네들 우주선 자네들 생물체 바이올라직스 생명체가 딸려 나왔다 할 때 딸려 나왔다 할 때 뭘 쓰나요? 딸려 나왔다 할 때 come 뭐뭐 뭐뭐 딸려 나오다 딸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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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딸려다 할 때 딸려다 할 때 came 다음에 거의 안 들리죠 came 다음에 거의 안 들리죠 came with some of these recoveries came with some of these recoveries came with some of these recoveries come with가 어디에 딸려 나오는데 어디에 딸린다 어디에 딸려 있다 어디에 딸려 있다는 뜻인데 생명체 생명체가요 우리가 발견한 그 뭐냐 거기에 딸려 나왔어요 우주선에 딸려 나왔다는 얘기죠 딸려 있었다는 얘기죠 딸려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제 의원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were they were they were they I guess I guess human or non-human human or non-human biologics biologics 그러면 생명체라고 했는데 그게 인간이냐 아니면 인간이 아닌 생명체냐 인간이냐 아니면 인간이 아닌 생명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I guess는 그냥 지금 떠오른 생각인데 이런 정도죠 네 human biologics human or non-human biologics non-human and that was the assessment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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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은 was the assessment, assessment이 판단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판단 그러면 명사를 뭐로 바꾼다? 동사로 바꾸고 그럼 오보는 무슨 시그널입니까? 무슨 시그널입니까? 주어 시그널이에요 누가 판단한 거야? 그거 인간이 아니라고 누가 판단한 거예요? 사람이 판단했어요 사람들이 판단한 거예요 people with direct knowledge on the program i talked to people with direct knowledge of the program 아 이게 이게 조금 잘 들릴듯 마트 돼가지고 이거는 비용 지식이 확실히 있어야 돼 non-human and that was the assessment of people with direct knowledge on the program I talk to I talk to, program I talk to 이렇게 나오죠 program I talk to, program I talk to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요 일단은 프로그램의 direct knowledge knowledge는 공사로 바꾸면 뭐예요? 알다죠 알다 무엇을 알다? 을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을이 이 오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알다 무엇을 알다? 프로그램을 direct 직접 알다 직접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 뭐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잘 아는 사람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거는요 근데 어떤 사람 I talk to I talk to people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I talk to 내가 말한 내가 나와 이야기를 나눈 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그 사람들이 판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판단을 내린 게 아니고 내가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direct knowledge는요 direct knowledge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 참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한국사이가 지금 지금 존재해 있어야 하루 that are still currently on the program 그러면 여기서 that are 아가 났죠 that are 잖아 아 라는 거는 복수형을 찾으셔야 돼 그럼 뭘 수식해 주는 거냐 복수형을 찾으셔야 되는데 앞에서 복수형이 뭐가 있어요 non-human and that was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말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non-human and that was the assessment of people with direct knowledge on the program I talked there are 앞에서 복수를 찾으면 people밖에 없어요 그죠 people밖에 없으니까 people밖에 없으니까 아 그 여전히 아직도 그 프로그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그 아직도 프로그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겁니다 currently still on the program the Pentagon has previously denied similar accusations previously the Pentagon has previously denied similar accusations law makers on the Pentagon has previously denied similar accusations law makers on 지난번에 예전에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denied죠 denied 부인 했습니다 무엇을요 similar similar accusations similar accusations 비슷한 주장 비슷한 의혹에 대해서 비슷한 주장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부인을 했는데 accusations은 주장이죠 주장이나 어떤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양당의 의원들이니까 민주당 공화당을 얘기하겠죠 민주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 양측의 의원들은요 그래서 더 흘러서 도청해 주인공화당 또 다른 게 더 흘러 falt고 있는 도청해 주인공화당 너의 측은 또 다른 게 몰락 신분증이 또 다른 게 또 다른 게 더 흘러 falt고 있는 따라서 엔터 오늘 좀 더 조사해 봐라 좀 더 조사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양당의 의원들은요 좀 더 조사해 보세요 라고 이제 촉구했다는 얘기죠 오늘은 좀 비교적 짧은데 음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tonight the ufo hearing on capitol hill today former air force intelligence officer david grush appearing before house lawmakers testifying about what he claims is a decades-old government program to recover and re-engineer crashed alien spacecraft claiming that the u.s. is in possession of alien bodies biologics came with some of these recoveries yeah were they i guess human or non-human biologics non-human and that was the assessment of people with direct knowledge on the program i talked to that are currently still on the program the pentagon has previously denied similar accusations lawmakers on both sides tonight calling for more investigation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구요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스크립트는 아 저희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알림마당 자료실에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